히히우블라 오호 무해공 넌 못 지나간다 시드 히히우블라 오호 무해공 넌 못 지나간다 시드 히히우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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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망고 or 양상 오잉? 오잉? 일 오잉? 네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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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갓 쩔어 등지가 복사가 된다고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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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손 금지 진짜 개쓰레기네 저거 그러라고 있는거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. 2. 2. 2. 2. 2. 3. 5. 5. 5. 5. 6. 6. 7. 동지 05 때문에 똥 대가느냐. 이펙트 같은데 약간? 공허야 너는 왜 선천이니 너는 선천성 없잖아 금강저 덕분에 살아났네 내 꼬로미 탑손 죽었다고 왜 나약한 자요 내 꼬로미 탑손 사생말고는 놀려차기도 괜찮았을텐데 꽤 똑같네 이거 나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 디넘강 돌려차기 어디에 가냐 나약한 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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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ergía 강화와 외환 진짜 모른네 진짜 모른네 아잇, 긍지도거지 같은데 저 만만찮게 거지가 내 옆에 것도 그깟 돈이 문제냐? 그깟 돈이 문제냐? 문제긴 해 이즈 휘 퐄 퐄 퐄 퐄 양루 점점 커져가는 탐손벨류 장은 상사 없냐? 킹셀가 한 번이 많이 아쉽네 슬리니 3캐릭 승천 해송했다고 알리세요 와 슬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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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쿠아 클진 마라 이누아 와 대단원 펠리다 멜라소 세버 앙스톨링 와 지배사색이다 앙스톨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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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찜 어? 어어 아씨 흙스톨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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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 흙스톨링 흙스톨링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한 왓츠 배가 고파서 그면 오픽이 나갔겠다 아니 석은 왜 줘요 인나 아 뭐하는지? 뭐하는지? 할 필요는 없네 100 100 리빙 포인트 100딜은 100방어로 막을 수 있다 오는데 칼카스는 사람들은 바로 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네요 돈 비싼 그냥 토토고 후인거 아닐까 밈도 거센 돈 나옴 어 현실집에다 현실집에 어디서 나온거인가? 아 대응마 대응마마 라지트 매우 강력한 매우 강력한 그냥 커넬 안했네 숟가락 절대 안 되지 내림도 없다 보는 많은데 상점이 맛있어 아 이 핸드 미쳤나봐 첨탑을 지배하고자 하는 왓츠업 야망 킬각인가 킬각인가 150 들이니까 킬각 맞지않아 어 1코어 못알았어 청동비늘님 그리프입니다 스톨링좀 스톨링좀 해야겠는데 야 방패야 방패좀 들어봐 아 미친 신성모독 어리석은 모독자여 화멸을 자초하는구나 화멸을 자초하는구나 확인해 본거 그럼 이제 히로면 4쯤이야 黙れ鍛冶はちょで 黙れ鍛冶 그리고 黙れ鍛冶 身体済 course tinham custわ 이제 0뎁 됐다 방섬 이번 턴엔 죽일 수 밖에 없겠네 향로도 사고 널 죽이겠다 근데 죽일 수 있나 이거? 딜 왜 이렇게 쓰레기입니? 알파로 잡아야겠는데? 상패야 매너 꽤 맞아 게임 더럽게 하네 물이 한 바퀴 더 돈다 아이 오메가 빠졌네 한 바퀴 더 돌려야지 다음 터대 오메가 쓰면 되겠다 다음 터대 오메가 쓰면 되겠다 괌로워 고겨 쳐 첫옴을 매우쳐라 전등 묘에 뭐고 저 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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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 다 빠지네 쓰레기 터대 나의 민첩을 따라올 수 있을까 어리석은 심장이여 터대 왜 갑자기 후파덱 될라그러냐 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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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까는 잘 주면 이젠 안주는데 딱 딱 전술집에 없어도 그냥 대충 저어팸 하다보니까 이기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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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로인데 어쩔 건데 아니 진짜 뭐임? 왜 이렇게 쌤? 가지보금 돈돌돌돌돌돌돌돌